상의 수수비 사관님 안녕하세요 상의 수수비 한 상품에 500만원인가요? 딩동댕 맞습니다 수수료 할 때마다 회당 500만원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엔사의 상의 수수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최저 법률 단독 2만원 상의 플랜 상의 수수비 500만원과 상의 종수비 무려 1500만원 합산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엔사에서 상의 수수비 플랜이 돌아왔다는 거죠 러블리님 상의 수수비 종수비 둘 다 가져가는게 좋은건가요? 솔직히 상의 수수비만 있어도 한건 없는데요 보험료가 몇천원 안하기 때문에 다 넣으셔도 보험료가 2-3만원 내외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덕이 형님 교통사고도 포함되는건가요? 상의는 모두 다 외부로부터 급격하고도 외래적이고 우연적인 사고가 모두 다 상의의 정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수수들도 무려 회당 5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박이니 가입 조건이 궁금해요 건강체로 가입해야 500만원인가요? 아니요 표준체, 건강체, 유병자, 325, 335 모두 다 가입이 단방에 5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날씨님 상의 수수비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5개월 전에 다친 적이 있어요 저 보호망이 얘기들었죠 345 유병자 보험에 탑재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수수료 입어였다 할지라도 중대 질병 아니면 예외 질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